미국발 악재로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2,4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도 80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투자자들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발 금융 리스크에 코스피가 1.01% 하락한 2,394.5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간반 미국 금융서비스 회사인 SVB 파이낸셜 그룹이 채권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손실을 감내하고 22억 5천만 달러의 자본을 추가로 조달한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현지시간 8일 가상화폐 거래은행인 실버게이트도 은행 부분의 영업을 청산하겠다고 전한 바 있어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2월 고용보고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강한 지표가 확인되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2.76% 내린 2,394.59포인트에 코스닥은 3.42% 하락한 788.6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슬라의 판매 호조와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기재개의 기대감으로 한 주간 에코프로비엠 등 코스닥 시장 내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세가 보였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오늘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선 고용지표 발표 영향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며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